아저씨 많은가? 짐 챙기는 김에 제 것도 하나만 챙겨가시죠 아저씨 거요? 아저씨 거 뭐요? 아는데? 혼자 있으면, 여러분, 그럼 널 두 개로 만들 수 있어 바로 제가 사진만 해 바로 바로 그쵸, 지금? 그만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? 네 네 네 네 네 내는 공부할 수 있을까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